오늘도 이른 더위가 계속되겠습니다. 현재 기온은 부산이 17.4도로 선선한데요. 한낮에는 26도까지 올라 어제보다 2도에서 3도가량 높겠고요. 주말인 내일과 모레는 비가 내리면서 더위가 주춤하겠습니다. 주말 아침에 경남 서부지역부터 비가 오기 시작하겠습니다. 오전에 부산과 울산, 경남 모든 지역으로 비구름이 확대될 텐데요. 이번 비는 모레 새벽까지 내리겠습니다. 부산과 경남 남해안에 20에서 60mm, 울산과 경남 내륙은 최대 40mm 정도가 예상됩니다. 특히 내일 오후부터 밤사이 돌풍과 함께 시간당 10에서 20mm 안팎으로 강한 비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오늘은 대체로 맑다가 오후부터 차차 흐려지겠습니다. 강원 산지와 전북을 중심으로는 소나기 소식이 있고요. 늦은 밤 서해안과 호남부터 비가 시작돼 주말에는 전국에서 비가 오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기온은 부산과 창원이 17도, 진주와 합천이 14도로 어제와 비슷합니다. 낮 최고 기온은 부산과 남해가 26도, 울산 27도, 양산과 합천은 29도로 어제보다 높겠고요. 내륙 지역은 30도 안팎까지 올라 더 덥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먼바다를 중심으로 최고 1.5m까지 비교적 낮게 일겠습니다. 비는 내일 오전에 시작돼 모레 새벽까지 이어지겠습니다. 주말 사이 더위는 잠시 주춤하겠지만 다음 주 다시 날이 더워질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날씨였습니다.